3-9 공략 와 유은청 첫 맞대결 서브 득점 유한나 2대1 힘있게 받아쳐 아 1포인트를 만회했습니다 네트 걸립니다 유한나의 서브 아 걸리는군요 원하는 기술이 아닐 때도 또 리듬이 달라져요 아 유한나 깊숙 아 걸리는군요 굉장히 유용했는데요 긴 서브 성공했습니다 작전이 정확합니다 이번엔 네트 이번엔 유축 강하게 아 아 아 아 네 올라오거든요 그러다보니 찬스볼이 맞구요 네 유한나가 끝까지 올렸는데 그 다음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트 멀립니다 서브 득점 상당한 하회전입니다 아랍 자 깊어요 아 다라란 플레이 많이 줍니다 제대로 걸렸습니다 네트 맞고 떨어지면 사이에 10 대 8입니다 아 유한나가 끝내버립니다 어렵다 말씀 시작됩니다 나갔어요 다시 한번 유한나 아 아 아 아 아 이번에는 유현철 선수의 회전이 많지 않습니다. 또 한 번 서브 이후에 변화들이 있습니다. 유한나 탑스피는 네티에 가로막 선수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현철 선수 회전이 많지는 않아요. 네. 스리올 나갑니다. war 유현철 선수 투자를 하는데 좀 난조가 있네요. 오 좋아요. 유한나의 팀 아 네. 유언나의 서브 서브 득점 유운청 너무 조심했습니다 이번엔 잘 넘겼어요 받지 못합니다 살짝 끈골 했다고 본인의 머리를 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유언나 9대8 또 강하게 감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유운청 받지 못합니다 결국 유언나가 유운청을 잡아내면서 포스크에너지가 리버스 유운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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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op